진짜 통통하다 맛있어 오늘은! 들어간 줄 아나 예스! 두개! 그래도 넣는 실력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두개씩은 꾸준히 들어가네 그래서 저 요즘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먹어볼 음식은?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블라스 닭발을 준비했어요 블라스 닭발이 요리버리라는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리버리 사이트는 전국의 맛집 요리를 쿠킹박스 형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해요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한데 전국의 맛집 요리를 집에서 즐길 수 있다는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이렇게 간편하게 되어있네요 이거 하나만 넣고 끓이면 되나봐요 지금 바로 요리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롱롱이 야채 롱롱이, 롱롱이, 롱롱이 양념장 요리가 완성됐어요 요리가 너무 웃긴게 쿠킹박스를 넣고 끓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요리를 못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먹기전에 콜라 바로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짠 손으로 먹어야 겠다 손으로 먹어야 겠다 양념장 이게 양념이 맛있네요 양념장 양념장 이게 살짝 매콤해요 근데 매운거 못드시는 분들도 먹을 수 있을만한 매콤함이네요 양념이 순수고추가루로만 만들어서 그런지 약간 달짝찌근한 매운맛이 많이 나요 되게 맛있어요 양념장 양념을 듬뿍 찍어서 국물이 진짜 맛있다 살짝 매콤하네요 국물이 진짜 맛있다 계란국 닭발엔 계란국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러워요 주먹밥 위에 올려서 국물을 적셔서 맛있게 먹어서 닭발이 달지근하게 매워서 매운거 못드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주먹밥 국물이 듬뿍 뼈가 부드러워서 금방 분리됩니다 담궈놓고, 진짜 통통하다 너무 맛있어 닭발이 부드러워서 뼈가 분리가 잘돼요 달콤한 매운맛이 입안에 간지럽혀요 맛있어 닭발이 발골해 먹는 재미가 있어요 입안에서 발골을 해내는 작업이 재미있어요 발골 완료 주먹밥은 수저로 얹어서 얹어서 양념이 듬뿍해서 한입에 못 넣겠다 조금 덜어야겠다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불라스 닭발을 먹어봤는데요 국물이 달짝지근하게 매콤한 맛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후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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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